우리에게 특급 리즌이 도착했다 그렇다면 방자한소년단 춤의 중심 우리가 빗땀을 내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석진이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추워 추워 아니면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는 어때요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 역시 방법은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뿐인가 아니 그런데 이 미식빵브라더는 어디 있는 거야 그 펜미팅하기 딱 좋은 날씨네 채널 고정하면 보기는 드릴게 이분들이 이번엔 제대로 비상을 야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윙스 소개 부탁드려요 이번 정규 2집 윙스는 15개의 트랙이 담겨있는 앨범이고요 방탄소년단에서 여태껏 보지 못했던 다크다크 세치섹시 그런 분위기가 담긴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컨셉이 소년 유혹을 만나다 멤버들 각각 어떤 유혹을 만났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뱀뱀? 네 올해 스물살 된 정국씨가 섹시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저도 올해 스물살인데 근데 저는 왜 섹시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만난 섹시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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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네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진씨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저와 랩몬스터 방탄소년단 양날개는 이 유혹을 댄스에서 만났습니다 와 피 땀 눈물의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6,7,8 만님 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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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여러분 포인트 한번은 그게 아니죠 섹시와 댄스의 유혹을 모두 만난 방탄 고우즈가 포인트 한번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6,7, 내 피 땀 눈물 이야 섹시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엠카도 지울 수 없죠 바로 최초 공개의 유혹 엠카를 본방사수하면 뱀씨 어떤 유혹 있죠? 네 본방사수하면 네 본방사수하면 싸인씨네 유혹이 있죠 아 네 네네네 V형 그럼 저 지금 피 땀 눈물 무대보고 사실이 받을래요 자 타이틀 무대 보기 전에 저 제이홉이 만나 유혹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 요즘 퀼티나고 빛이 나는 여자 유혹에 빠져있어요 진짜로요 방탄소년단의 컴백모델 그 첫번째 21세기 소녀가 잠시 후에 최초 공개 떼고요 그 위에 쭉 본방사수를 하시면 저희 타이틀곡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신비스러운 공간의 결정파 레이디스쿨의 최초 공개 무대와 몬스타엑스의 무대까지 엠카 타이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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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곡